안녕하세요. 다육의 꽃크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달성 다육의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택배는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합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이번주에도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20% 받으시면 가격은 훨씬 착한 가격으로 됩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있으시면 또 짐을 하셔서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애그리원도 이 아이들 묵둥이가 되면 이렇게 여름에도 색감이 조금은 덜 빠지요. 다 똑같이 있어서 색감이 빠져도 이렇게 색감이 덜 빠집니다. 그래서 애그리원도 한 번쯤 키워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라인도 진하게 물이 들고 예뻐요. 이렇게 무거진 아이들 가격은 만원하니까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키세스도 이 아이들 묵어지니까 색감 여름에도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완전히 묵어지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해집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묵어진 아이들이 만원에 있습니다. 노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노라가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예쁘죠? 이 아이들 층층이 더 생기면 훨씬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묵어지면서 얼굴이 입장이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가을에 물들면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들이 가격이 너무 착해요. 5천 원 하잖아요. 5천 원에서 할인받으시면 4천 원 합니다. 너무 괜찮아요. 오, 괜찮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이 지금도 살짝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을에 물이 들면 정말 예쁩니다. 아유, 이게 노란색감에 보랏빛에 핑크색에 이렇게 물이 들었을 때 참 예뻐요. 완전히 물들면 또 핑크색도 돌지만은 그래도 물들어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색감이 나왔을 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핑크 자라고 사도 가격은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주에서 이렇게 뱅 둘러서 자구가 나와있어요. 수형이 예쁘죠? 이거는 삼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자구가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5천 원. 너무 괜찮죠? 오, 가격 너무 착해요. 너무 5천 원에 너무너무 착한 아이들 빨간 포트 사이즈에 있습니다. 울트라 바이올렛이 있습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가격은 만 원에 있습니다. 이게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만 원에 있는데 이것도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퓨어러브 가격은 7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7천 원 하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만 원합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두도 있고요. 아주 통통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델타 바이올렛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둘, 넷, 여섯, 일곱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오, 예뻐요.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은 비가 정말 하우스에 또 아주 소리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소리가 크게 나서 제가 빗소리를 또 제거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아무래도 제 목소리까지 날라가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은 불안정하더라고요. 완전히 비가 퍼붓고 있어요. 프라다 가격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도 크고요. 층수도 많고요. 어우, 너무 괜찮죠? 프라다 꼬얀 100분에 물들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펄빈도 이 아이들 가격은 10,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도 많고요. 이렇게 많이 묶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보랏빛으로 물들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마케베니아금도 우리가 외두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외두 같은 경우에는 8,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나오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군생은 몸값이 살짝 있어요. 3만 6천 원 하니까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3만 원 안쪽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두수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주에서 자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수형을 잡아준 거는 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이들이 3만 6천 원에 소배를 해드리고요. 꽃댓목금도 여기 금이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게 2만 원 합니다. 2만 원에서 외랭 받으시면 1만 6천 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벨타나 철화인데요. 벨타나 철화도 벨타나 철화가 몸값이 있게 나왔어요. 4만 원에 나와져 있는 아이들인데 벨타나 철화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철화는 몸값이 있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철화가 살짝 풀리다 보니까 철화도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쌩얼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군생으로 자연 군생이 되는 거죠. 이 아이도 살짝 풀리기도 하고 이거는 철화가 이렇게 많이 남아져 있어요. 수형이 이렇게 길쭉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도 철화가 남아져 있고 철화가 풀리게 되면 이렇게 쌩얼이 조금은 더 많아지는 아이들이죠. 4만 원에서 외랭 받으시면 3만 2천 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청법사 철화도 4만 5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목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가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또 이게 청법사나 아니면 흑법사나 법사 종류가 목대가 이렇게 수형이 잡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급이에요. 4만 5천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합니다. 썸버스터 철화도 8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 예쁘죠? 철화가 살짝 풀려서 쌩얼이 더 많은가 봐요. 이렇게 얼굴이 있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철화로만 엮여져 있는 아이도 있어요. 8천 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고요. 홍매와 철화도 있습니다. 홍매와 철화 같은 경우에는 대품으로 키워보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대품은 멋지고 또 가격도 있습니다. 3만 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가격이 조금 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철화가 많이 묵어지면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3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탐 철화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나탐 철화가 지금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지만 많이 붙여져 있어요. 철화가 예쁘게 꼬불꼬불하게 많이 붙여져 있죠. 이렇게 만 원 합니다. 만 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8천 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나탐 철화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이렇게 5만 원 합니다. 5만 원.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조금은 더 있을 수는 있죠. 여기에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여기도 생얼이 있고 철화가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물들으면 정말 진한 색감, 나탐만의 색감이 나오면 참 매력적인 아이고요. 핑크 마녀 철화가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이 있어요. 5만 원 하거든요. 여기에서 할인 받으시면 4만 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목대 한번 보세요. 예쁘죠. 수영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잡혀져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예쁘게 잘 잡혀져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안쪽으로 뒤쪽으로 모아져 있나요. 이걸 앞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들이 5만 원에 있습니다. 당임금 철화도 가격은 5만 6천 원에. 지금 색감은 살짝 빠졌죠. 이게 빨갛게 발색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거 당임금 철화는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있습니다. 5만 6천 원에서 20% 할인을 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착하고요. 엘샤 철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리 들어와진 아이. 엘샤 철화가 몸값이 있습니다. 이거 10만 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중간에 살짝 생얼이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철화가 풀려서 생얼이 되어진 아이도 있고. 이렇게 소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할인 받으시면 8만 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크게 되어진 철화가 많지는 않겠죠.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 철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는데요. 이거는 약간은 분재처럼 이렇게 올라가져 있는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 할로윈 철화 이렇게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목대가 이런 아이들 2만 5천 원 하니까 이게 2만 원에 있습니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아레나스도 이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레나스가 이렇게 무거져서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 2만 원에서 이렇게 할인을 받으시면 1만 6천 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화분에 옮겨 심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거고요. 원종 나라 가격은 1만 4천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붙여져 있어요. 이거는 키우다 보면 자구들은 더 많이 풍성하게 자라줄 거예요. 맛 나올 거예요. 안쪽에 자구 나오고 있죠. 이 아이들이 자구는 많이 달라주더라고요. 1만 4천 원 하니까 여기서 20%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이트 스노우도 이렇게 있어요. 2만 원에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미라지라고 있습니다. 미라지 약간은 저는 이게 누누아르나 이런 아이들 좀 닮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있어요. 미라지 가격은 만 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가격이 착하고요. 체스타 철하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 예쁘죠.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잘 잡혀져 있는 아이들 12,000원 하니까 9,8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캐비어도 지금은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속감이 살짝 빠졌지만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2만 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인 받으시면 16,000원 하겠죠. 그래서 가을에 이거 붙여 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화분에 옮겨 심으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거고요. 누다도 이런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누다 묵중이 누다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가격은 2만 원에 있습니다. 가을에 물 줄면 예쁠 것 같아요. 16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가격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엘샤도 가격은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통통하게 예쁘게 구치어져 있어요. 이게 가을에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겠죠. 이거는 지금은 색감이 빠져서 그렇지만 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너무 예뻐요. 여기에서 2만 원에서 할인을 받으시면 16,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묵중이 군생을 또 묵혀보실 수가 있어요. 가을 되면은 이렇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가을 되면 빨간색으로 군생물이 들겠죠.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푸시케 실요 아이들 푸시케 정말 가격이 착해지면서 엄청나게 또 인기가 많았었죠. 이게 지금 푸시케도 이거는 입장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우러지면 조금은 더 예쁘겠죠. 이게 아무래도 입장이 있다 보니까 자구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아이들 15cm 풀분에 늘어져 있고요. 가격은 15,000원 하니까 할인을 받으시면 12,000원 이면 너무 괜찮죠. 그리고 푸시켓은 이렇게 묵어지면 색감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이 아이들도 진하게 물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은 물이 빠졌지만 진하게 물들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고 통통하죠. 이런 모습이 끌죽끌죽한 모습이 아니고 둥글둥글 다져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들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돌핀도 이 아이가 묵어지다 보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한 번씩 괜찮은 모습을 하면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돌핀은 이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2,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9,8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쌍화도 가끔 한 번씩 나옵니다. 쌍화도 만원에 있어요. 이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멜론도 가격은 12,000원에 사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9,8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로몬이라는 아이 정말 특별하죠. 그래서 여름에도 이 색감을 보랏빛을 유지를 하니까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여름에도 예쁜 모습 보고 가을에 물들어서 더 찌인한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크호팔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합니다. 기본풀 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층수도 많고 입장수도 많고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인기가 꾸준하게 있는 10,000원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크베일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굳혀져 있어요. 이거 실크베일이나 이런 아이들은 조금 햇빛이 강하면 끝에 이렇게 노숙은 적이 있어요. 안쪽에서는 깔끔하죠. 그래서 이렇게 달기에 따라서 빨간톤을 유지를 하는 아이들이 조금 약하면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가상 나이는 이런 모습은 있지만 가격이 워낙에 착해요. 한번 보세요. 12cm 풀분에서 두수가 이렇게 만 나이들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한엽 펑킨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묵어져서 여름에 이렇게 맑은 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죠. 오두도 있어요. 9cm 풀분에 만원 하니까 아이들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구요. 이렇게 펑킨도 더 촘촘하게 엮여서 노제트가 예쁘게 엮이면 요게 이제 끝라인으로 조금 더 피멍으로 물들면 훨씬 예쁩니다.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구요. 너브파이어도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정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 인데요. 요게 지금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거든요. 요게 6,000원 합니다. 두수 이렇게 많아요. 빨갛게 물들이면 너무 예쁘겠죠. 두수 많거든요. 요게 기본풀분에 6,000원 하니까 4,800원이면 구입 가능하십니다. 하나 둘 세개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오 요것도 추천을 드려야 되겠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 두수도 많고 물들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듭니다. 에게리아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무거워져서 여름에도 요런 색감을 나타내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미니 고사웅도 요 아이들 아이고 성장을 해서 예쁘죠. 가을에 이제 물들면 예쁘겠죠. 요것도 4,000원 합니다. 4,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3,200원 하겠죠. 오우 너무 괜찮죠. 요게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 있으면서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핑크 샴페인도 요 아이들 보세요. 묵어져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묵어져서 색감을 빼지 않고 있어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5,000원 합니다. 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죠. 요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남아져 있고요. 일본 서프라이즈 죠. 일본 서프라이즈 요게 우리나라 서프라이즈 하고 살짝 느낌은 다르지만 요거 물들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지금은 성장을 하느라고 입장이 살짝 길어졌지만 정말 굳혀졌을 때 정말 예쁜 색감을 나타냈던 아이 중에 하나죠.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보니 피카도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무거 져서 여름에도 이런 색감을 나타내면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노제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듭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서 굳혀져서 이런 모습으로 입는데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진주도 가격은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흑진주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져 있어요. 많이 굳혀진 거죠. 완전히 물이 들었을 때 겨울에는 진한 색감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던 아이 엄청 가격 착합니다. 그래서 살짝 몸값이 있었던 아이라 약간은 고급 품종에 들어갔던 아이거든요. 3만원에 나왔던 아이인데 만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한 번쯤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하니까 한 번쯤 키워보시고요. 후레쉬 같은 경우에 분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9cm 붉은에 들어져 있고요. 부스가 많아서 수형이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은 가격은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16,000원 합니다. 블랙 마디바 슈퍼볼 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성장을 하고 여름이기 때문에 살은 색감은 살짝 빠졌지만 이 아이들이 완전히 진하게 물이 들고요. 더 무거지면 이렇게 프릴이 생기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엄청 가격 착해졌어요. 너무 착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 키워보셔도 이 매력으로 매력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매력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잼스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잼스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무거지니까 잼스톤 정말 특이하죠. 오묘한 것 같아요. 너무 특징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무거지면 이런 모습을 할 거고요. 이게 가을 돼서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면 훨씬 매력적인 아이겠죠. 만원에 소개해드리고요. 크리스트 뷰티 인데요. 이 아이 좀 보세요. 프릴도 있으면서 많이 굳혀져 있고요. 충수도 많고요. 자구도 나오고 있어요. 12cm 불분에서 이 아이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대박 가격 착한 아이고요. 해피니스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해피니스 한번 보세요. 지금은 살이 색감이 빠졌어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안쪽에 약간은 성장을 하면서 젤리 젤리 한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노제트 입장 나열되어져 있는 위에서 봤을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노제트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해피니스가 몸값이 고화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가격이 착하게 나왔어요. 만원 합니다. 만원 해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 합니다. 너무 괜찮죠? 해피니스 물들면 약간은 노르스름하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아이고요. 상호란 연꽃도 이게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두수도 많아요. 이게 6,000원 합니다. 6,000원 해서 할인받으시면 4,800원 에 너무 괜찮죠? 아기 상조도 이 아이들 모종 포트에 가득 있어요. 모종 포트에 이렇게 가득 있는 아이들 아기 상조가 몸값이 거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포트에서 이런 아이들 가격 6,000원 하기 때문에 할인받으시면 4,800원 이잖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틀분에 나왔을 때 2만원씩 나왔었는데 이렇게 작해졌어요. 6,000원 그러면 4,800원 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연화도 묵어져서 색감 좀 보세요. 아이고 맑은 톤으로 이렇게 노랑 연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만원 에서 할인받으시면 얼씬 착하겠죠. 연화 하니까 꽃처럼 예쁜 아이죠. 붉은 톤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름에도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CC 미 가격은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3도로 되어져 있고요. 만원 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몽고젤리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도 한번 보세요. 아이고 2만원 합니다. 엄청 크죠. 15cm 붉은 에서 이렇게 얼굴 크게 있고요. 층층도 많고요. 손톱 끝 나이는 진한 색감 인데 이게 가을에 진하게 물들었을 때 매력을 발전 할 거예요. 요거 지금은 성장을 하니라고 얼굴은 이렇게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가을에 다져지면서 입장 예쁘게 나이얼이 되면서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 예뻐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8,2나 가격은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2로 되어져 있어요. 6,000원 하면 4,800원에 구입 가능하세요. 2,2 아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2,2가 있고요. 연지 곤지도 2,2가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을 돼서 연지 곤지 찍겠죠. 요거 입장 한번 보세요. 통통하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요렇게 외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외두는 묵둥이가 이렇게 색감이 여름에도 묵어진 색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을 돼서 끝나인 쪽으로 진하게 물들면 예쁘겠죠. 요게 외두는 5,000원 합니다. 외두 5,000원 하고요. 기안트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5,2로 되어져 있고요. 10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묵어져야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예쁘겠죠. 묵어지면 예쁩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르비도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너무 귀엽게 분질을 다 했습니다. 분질을 해서 탈피를 해서 위두로 하나에서 두 개가 드러났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르비가 여름에 색감을 참 예쁘게 나타내는데요.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 합니다.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더 착하겠죠. 드라킬라 철화도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 생얼도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9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많이 굳어진 아이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8,000원에 있습니다. 네 정도 이 아이 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3두 4두로 되어져 있고 5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추천을 합니다. 빨갛게 물드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들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군생이 만원 하니까 8,000원에 구입 가능하십니다. 옥루금도 이 아이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옥루금도 여기에 생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5cm 풀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처럼 여름에도 너무 괜찮죠. 꽃처럼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생얼이 하나가 나와져 있어요. 15cm 풀분해서 이렇게 두프트가 있어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수금 이라고 있는데요. 너무 색감이 예쁘죠. 이게 지금 가을 되면 여기 색감이 또 좀 자주색으로 좀 진하게 발현이 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황색도 진해지고 노란색 그 다음에 자주색이 섞여져 나오면 너무너무 색감이 오묘하게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이 가격이 만원이래요. 너무 괜찮죠.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8천원 합니다. 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9cm 풀분해서 이런 아이들 너무 괜찮죠. 이것도 수금도 강추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 색감이 진해지면 여러가지 색감이 나오면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아이고요. 백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백조는 이렇게 하얗게 덮여져 있어서 백조인가요. 자구가 많이 달려 있네요. 묵등인가봐요. 그래서 몸값이 살짝 있네요. 4만원에 이렇게 모지에서 자구들을 이렇게 달고 있어요.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미 클라스라는 아이가 3만6천원에 있습니다. 네미 클라스 3만6천원 하고요. 나우치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나우치가 여기 자구들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죠. 나우치 꼬피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살짝 물이 빠졌는데 이 아이들 진한 색감으로 물들으면 자주 빛이 돌아서 매력적인 아이들이죠. 이렇게 만원 하니까 이거 할인받으시면 8천원에 구입하시고요. 환엽 주피터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환엽으로 많이 되어져 있어요.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과꽃도 가격은 만오천원 에 있습니다. 15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가 나오면서 몽글몽글 하면서 너무 예쁘게 사랑스럽게 있어요. 빨갛게 물들면 예쁩니다. 만오천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성 다육 에서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